안녕하세요. 배월산다 오늘 진행의 권미란입니다. 직장인들의 13월의 월급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또다시 돌아왔습니다. 세금을 모르면 돈이 새어나갑니다. 자산관리에 있어서 세금이라는 영역도 굉장히 중요한 영역인데요. 13월의 월급이 13월의 세금폭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배월산다에서 연말정산 절세전략 꿀팁과 부동산 관련 개정세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원세무사의 대표 이장원세무사님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주에 국세청 사이트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거 보면서 이제 정말 연말정산 시즌이 본격적으로 돌아왔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오늘 세무사님께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을 중심으로 해서 내용을 준비해 주셨거든요. 아마 생생한 연말정산 꿀팁이 들어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들으시는 질문이 바로 이거라고 합니다. 연말정산이 정확하게 어떤 걸 정산하는 걸까요? 라고 질문 들으신다고 해요. 우선은 사회초년생 분들이 정말 이 질문을 많이 하시죠. 왜냐하면 첫 근로소득을 받고 나서 연말정산이라는 걸 처음 경험하기 때문에 사실 이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데 1년간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정산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끔 이런 말씀도 하세요. 1년에 내가 벌었던 거 2월에 한 번에 내도 되지 않느냐. 그러면 한 번에 냈을 때 그 세금이 월급보다 더 높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월 근로소득을 받을 때마다 원천징수로 조금씩 그 부분을 미리 떼가는 거죠. 그리고 그 금액이 월마다 10만 원이었다고 했을 때 1년에 그러면 12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1년 동안에 내가 벌어들인 급여와 지출액을 정산을 해봤더니 원래 내야 되는 세금이 80만 원이었다. 그러면 40만 원을 돌려받는 거고 왜냐하면 더 냈기 때문에 그런데 원래 내야 되는 세금이 200만 원이라고 하면 80만 원을 추가로 더 납부를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 연말정산입니다. 네. 지출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세금의 금액의 차이가 생깁니다. 원천징수를 일단 하고 나서 그리고 지출을 보고 다시 세금이 바뀌었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더 내거나 다시 돌려받거나 둘 중 하나인데요.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산한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 소득의 종류에 대해서 요즘 관심이 정말 많거든요. 요즘 다들 갓생을 살기 위해서 머니 파이프라인을 많이 늘리기 위해서 소득원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신데 지금 말씀하시는 소득 같은 경우는 근로소득인 거죠? 네. 맞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한해서 하는 거고 근로소득에 한해서만 사업주가 연말정산을 대신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직장인분들은 사실 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하시면 거의 대부분의 연말정산은 끝난다고 보실 수도 있는데 그 외에 또 프리랜서분들이라든지 또 직장인분들 더 똑똑하게 세금 환급받으시기 위해서 오늘 내용 잘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위한 간소화 서비스가 15일부터 개통이 됐습니다. 간소화 서비스라는 게 뭘까요? 우선은 PDF 파일로 하나를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거기에는 결국 내가 1년간의 은행 자료나 내가 얼마나 지출했는지 신용카드 내역, 교육비를 얼마나 썼는지 의료비를 얼마나 썼는지, 보험료를 얼마나 냈는지 다양한 정보들이 거기에 전부 다 전산 파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일을 그대로 사업주에게 제출만 하면 그걸 통해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계산들을 쭉쭉쭉 하는 겁니다. 국세청은 사실 시스템이 전부 다 아주 꼼꼼하게 완비되어 있기 때문에 홈텍스에서 다운받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하나로 사실 연말정산의 대부분의 업무가 끝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하나 간편하게 확인을 하시면 그리고 이거와 사실 약간 좀 다르다거나 아니면 추가로 자료를 내가 무조건 구비해서 내야 되는 자료들이 몇 개 있는데요. 그것들 제외하고는 전부 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하나로 이 연말정산의 대부분의 업무를 끝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한 번에 내려받는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 거의 대부분 한 연말정산의 8분응선을 넘었다면 나머지 남아있는 직접 제출해야 되는 자료들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추가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월세 세액공제 관련된 자료입니다. 왜냐하면 월세를 얼마를 임대인에게 줬는지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서는 어떤 형태인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야 월세 세액공제를 좀 명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주택이 몇 채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따져봐야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자 이런 분들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택이 되어 여러 채가 있다 그러면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가 안 되는 거죠. 그런 개인정보는 사실은 본인이 직접 말씀을 해주시지 않으면 바로 반영하기에는 좀 쉽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네, 월세 세액공제 이런 부분들은 직접 자료를 수집해서 제출을 해야 되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또 몇 가지가 더 있네요. 네, 잔여 교육비 세액공제랑 그 다음에 기부금 단체에서 제출되지 않은 기부금 세액공제 내역 같은 경우 특히나 종교단체죠. 교회나 절 이런 기부금을 납부했는데 그 기부금 내역을 직접 제출하지 않고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내역은 근로자분들이 직접 꼼꼼 챙기셔야 됩니다. 네, 부양가족 등록 같은 경우는 미리 해둬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미리 해놓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한 번 해놓으면 계속 그 데이터가 남아있기 때문에 별 절차 없이 쭉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크게는 월세 세액공제, 잔여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 이렇게 세 가지 정도는 자료를 마련해서 제출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동 정산되지 않고 반드시 챙겨야 하는 항목들을 좀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실제와 다른 부분들이 있다든지 하는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18일, 오늘 끝나버린 상황인데 17일 오후 8시까지는 원래 그게 가능했습니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가 있습니다. 가끔 병원에서 의료비 내역을 이제 확인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직접 이를 신고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해당 의료기관에 가서 영수증을 직접 받아서 제출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비 자료 중에서 난임시술비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난임시술비가 구분해서 표시되지 않기 때문에 증빙서류를 병원에 직접 발급받아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 이제 성년이 된 자녀 같은 경우는 부양가족 동의신청 같은 경우를 또 별도로 해야지만 이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그 다음에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자출되지 않은 자료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가끔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렸던 기부금 그런 것들 내역 직접 준비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주택 마련 저축이나 주택 자금 소득 공제 이런 것들을 받으시려면 무주택 세대주가 돼야지만 이 공제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내역에서는 이런 내역들이 전부 다 안 나와서 내가 무주택자다. 이런 것들을 직접 소명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자료에 보시면 내야 하는 서류들에 대해서도 쭉 내용을 주셨어요. 이 중에서 저는 궁금한 게 성인이 된 자녀에 대해서 부양가족으로 동의신청을 하는 것 그러면 자녀가 성인이 됐을 때는 연말정산의 인적공제를 받지 못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자녀가 20세 이상이 되면 조건을 못 받습니다. 20세 이하까지만 직기비속으로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2002년 1월 1일 이후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자에 대해서만. 네. 그래서 막 성년이 됐을 때 그 연도까지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연도는 이제 체크를 해야 된다. 그런 거죠. 자칫 마시 19세 성인이 된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이건 잘 체크를 해서 따로 신청하시는 게 좋겠군요. 그리고 이번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사용의 공제가 확대됐다는 내용이 있다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이번에 세제개편안으로 통과된 내용인데요. 2002년 하반기에 사용한 전통시장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액을 좀 더 공제를 많이 해주겠다라는 부분이 포함됐습니다. 세부적으로 보시게 되면 첫 번째로 대중교통 이용액은 기존의 공제율이 40%였는데 두 배나 높은 80%까지 높여준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2021년 귀속 사용분보다 22년 귀속 사용액이 더 많다. 지출액을 좀 더 많이 하셨으면 소비를 증가분에 대해서 5%가 초과됐다라고 했을 때만 그 증가한 금액에서 20%를 연간 100만 원씩 두 가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신용카드에 대해서 증가가 되면 100만 원 해줬는데 올해 추가된 거는 전통시장에 대해서만 또 별도로 100만 원까지 더 해주겠다라고 해서 추가로 200만 원이 더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뀝니다. 네, 그래서 2021년의 신용카드 사용액보다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많았을 때 여기서 추가로 더 공제받을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또 신용카드 현금 사용 금액 가운데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되겠네요. 좀 더 구체적으로 쭉 풀어서 세무사님 설명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추가 팁이 있다고 하시는데 사실 신용카드 쓰시면서 제가 많이 강조드리는 게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진짜 많이 받는다고 생각을 하셔서 정말 지출액을 무리하게 하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저는 이제 그러게 하지 마시라 우선은 말씀을 드리고 왜냐하면 총급여액의 25%를 넘어야지만 그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이미 해가 지나버렸지 않습니까? 하지만 매년 10월부터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라는 게 또 제공이 됩니다. 홈택스를 통해서 내가 1월부터 9월까지 얼마 썼는지 확인이 가능하고 10월부터 12월은 내가 얼마 쓸 것 같다는 예상 수치를 입력을 하게 되면 내가 얼마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연말정산에 대한 대부주분의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리하게 총급여액의 25%를 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총급여액의 4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25%면 천만 원을 소비를 해야 되는데 그 이상의 소비를 하지 않으면 0원이나 천만 원이나 어차피 공제를 못 받는 건 매한가지이기 때문에 오히려 무리해서 지출하는 것보다는 왜냐하면 체크카드가 공제율이 30%고 신용카드가 15% 공제율이거든요. 하지만 그거는 천만 원 이상을 지출했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금액이 오버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가정이 되면 신용카드를 썼을 때 포인트가 더 많다 아니면 내가 대출을 받고 있는데 신용카드를 얼마 이상 써야지만 금리에 대해 우대 상품을 해줬다거나 그런 상황이 있다면 오히려 신용카드를 쓰시는 게 낫겠죠. 이런 것들을 본인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안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하시고 소비 지출 패턴을 관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은 구체적으로 뭔가요? 우선 대표적으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결제수단별 사용금액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활동,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차별 사용금액 전부 다 확인 가능합니다. 점점 홈텍스에서 이 시스템을 미리미리 알려줘서 근로자분들이 미리 세금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게 점점 좋아지고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래서 전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합산 사용금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반드시 넘어야 거기서 공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 지출을 많이 안 하시는 습관이 있으시다면 무리하게 지출하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의료비 공제율도 확대가 됐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출산율이 많이 낮아지니까 관련 의료비 공제액이 좀 증가됐는데요. 첫 번째로 추가된 내용입니다. 미숙아랑 선천성 이상하에 대한 의료비를 20% 공제 대상으로 추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난임 시술비에 대한 세액 공제율이 원래 20%였는데 이걸 30%로 인상을 하였습니다. 네, 진짜 출산율이 너무 심각하거든요. OECD 국가 가운데서 OECD 국가 평균의 절반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그 정도로 지금 출산율이 심각하기 때문에 의료비 가운데서도 난임 관련한 시술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가 확대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공제 한도와 또 월세 세액 공제율 역시 늘었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주택자금 관련한 세액 공제거든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네, 우선 주택 임차차익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이름도 좀 어려운데 어찌되었든 한도가 좀 증가를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고금리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공제를 많이 해주자라는 얘기죠. 그 말씀해 주신 단어가 결국에는 임대차익금인 거죠? 네, 맞습니다. 매매는 안 되는 거죠? 매매 쪽이 아니고 임차차익금 원리금 상환액이라는 표현으로 해서 그 관련된 지출 비용에 대해서 해주는 거고 매매 관련해서는 장기 주대 저당 차익금 이자 상환액 공제라는 게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연 300만 원에서 한 1800만 원 한도로 또 공제해주는 게 별도로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임차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매매를 하면서 대출을 받은 건지를 구분해서 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좀 이어가면 원래 이제 이 주택 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이랑 그 다음에 주택 임차차익금 원리금 상환액을 합쳐서 기존의 한도가 300만 원이었는데 이걸 400만 원으로 늘려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권해드리는 게 청약저축은 무조건 납입을 해라. 왜냐하면 연 240만 원 한도를 해주기 때문에 요즘 같은 1인 가구가 많이 있으면 1인 가구분들은 청약저축 가입을 해서 월 20만 원씩 넣으면 챙기기 좋은 공제 제도 중에 하나죠. 240만 원 한도에서 40%와 그 다음에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합한 금액의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 원이었는데 그걸 100만 원 더 늘려준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월세액 세액공제 이 부분이 정말 공제를 많이 받으실 수 있고 이것만 제대로 챙기셔서 웬만한 그 연말정산 때 환급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월세액 세액공제 같은 경우는 소득공제율이 10% 아니면 소득에 따라서 좀 소득이 낮은 경우에는 12%였는데 이걸 15%와 17%로 상향을 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월세 부담이 좀 커졌지만 거기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약간 좀 환급을 좀 도와주겠다는 제도의 취지인데요.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7천만 원, 그 다음에 종합소득 6천만 원 이하인 자가 공제가 가능하고요. 월세액 자체가 맥스가 750만 원입니다. 거기서 세율 15% 아니면 총급여가 5,500만 원, 그리고 종합소득이 4,500만 원 이하면 17%의 율을 적용을 해서 세액공제를 바로 적용해 줍니다. 네, 이렇게 전세 자금이나 월세 자금 지출이 있으신 분들은 두 가지 꿀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은 청약저축 납입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하시고요. 그게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월세 세액공제도 이렇게 공제율이 늘어났으니까 꼭 챙겨보셔야 되겠는데요. 그리고 인적공제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 부양가족, 그러니까 기본 공제 대상자를 누구 밑에 넣는 게 좋은가, 남편 밑에 넣는 게 좋은지, 아내 밑에 넣는 게 좋은지 이게 좀 논란거리거든요. 정리를 해 주실까요? 사실 이것도 홈택스에서 간단히 계산할 수 있게도 시스템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꼭 챙겨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 우선은 연봉이 높으신 분한테 인적공제를 받는 게 대부분의 경우에선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연봉이 높을수록 세율 구간도 높으실 거고 높은 세율 구간에서 소득공제를 조금이라도 더 받는 게 세금을 더 급격하게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방향을 잡으시는 게 대부분 유리하시고요. 여기서 하나 챙길 거는 저는 항상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연말정사에서 부양가족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인적공제 부분이고 오히려 신용카드 소득공제나 의료비 세액공제 같은 경우는 또 이러한 기준이 있거든요. 총급여액의 25% 초과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그다음에 의료비 같은 경우도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비용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소득이 적으신 분한테 몰아서 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의료비 세액공제는 이렇게 몰 수는 없겠지만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몰 수 있나요? 소득이 오히려 적으신 분의 카드를 같이 부부가 활용을 하는 거죠. 내가 썼는데 이쪽에 줄 수는 없는데 지출 카드의 명의를 공동생활 영의로 같이 활용하는 거죠. 근데 또 그것도 있습니다. 어차피 이 연봉이 적으신 배우자분이 어떤 공제를 적용받지 않아도 이미 환급액이 100%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신용카드를 연봉이 적은 배우자의 이름 명의로 써가지고 꾸역꾸역 공제를 넣었는데 사실 그걸 넣지 않아도 이미 환급액이 100%라고 한다면 그냥 연봉이 많으신 배우자분에게 어떻게든 지출액을 늘려서 쓰는 게 낫겠죠. 그런 디테일들을 좀 살펴보는 게 사실 처음에 이런 것들을 세금적 지식이 없으면 어렵죠 사실. 이게 전략인데요. 그냥 자동으로 연말정산 받으니까 그냥 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 세액공제 비율이라든지 이런 걸 잘 챙겨서 신용카드 같은 경우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부인카드 쓸 때도 있고 남편카드 쓸 때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전략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군요. 그래서 항상 연마다 내가 얼마 정도 썼는지 왜냐하면 연봉의 상승이기나 이런 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으면 지출 패턴을 한 번씩은 좀 살펴보시고 누구에게 신용카드를 몰아주는 게 더 유리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해보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기본공제 대상자는 고소득인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신용카드 그리고 의료비 같은 경우는 전략적으로 좀 이 세액 절세를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교육비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교육비는 사실 크게 영향을 없습니다. 결국은 내가 자녀를 나의 인적공제로 활용을 했으면 그 인적공제로 활용한 그분이 세액공제나 그런 것도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말 그대로 교육비도 관련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고연봉자가 세금이 더 높을 거니까 그쪽에 몰아주시는 게 더 활용조에서는 더 유리하죠. 네, 기본공제 대상자를 실수로 부부가 중복으로 등록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사실 이 부분 때문에 국세청에서 전화받는 부분들이 제일 많으세요. 그러니까 인적공제 대상자, 기본공제 대상자를 부부가 같이 넣어버린다거나 아니면 형제자매가 같이 넣을 수도 있고요. 부모님을 형제들이 다 넣는다거나 이런 경우 때 가장 많이 전화가 오는데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결국은 중복에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도 딱 한 분만 선택하셔서 그분에게만 공제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공제 받고 그다음에 인적공제 받는 사람에 대한 세액공제도 본인이 다 직접 받아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내가 유리하게끔 다 이를 쪼개서 쓸 수는 없다. 그런 부분들을 꼭 챙기셔야 됩니다. 네,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는 자녀도 기본공제 대상으로 넣을 때 한쪽으로 가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 분에게만 딱 몰아서 중복하지 않도록 그 부분들을 꼭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도 역시 고액 연봉자한테 몰아주는 게 유리하고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또 회사에서 지원되는 대학교 학자금이라든지 실손보험에서 지원받은 의료비 같은 경우는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회사에서 지원되는 학자금 자체는 공대세상 교육비에서 제외하셔야 됩니다. 사실상 내가 지출한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지출한 학자금은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요? 네, 대학원비 같은 경우는 본인에 대한 대학원비만 말 그대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그다음에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사실 공제대상 의료비가 아니죠. 왜냐하면 지출한 의료비에서 일부분을 보존을 받았기 때문에 지출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홈텍스에서 이 부분도 이제는 다 체크돼서 액수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스난 일이 없으실 겁니다. 자녀대학원 학자금은 세액공제가 되지 않고요. 네, 맞습니다. 성인이다 보니까 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 자주 연말정산에서 자주 실수하는 사례 같은 건 또 뭐가 있을까요? 방금 말씀드렸던 소득금액 기준 초과하는 부양가족 공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기본 부양가족의 공제를 받을 때 그 공제를 나에게 쓸 때 그 사람이 근로소득이나 양도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런 소득금액 기준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걸로 인해서 이미 소득이 어느 정도 입증이 됐기 때문에 누군가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쓸 수가 없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근데 근로소득만 있으신 분들은 총급여액이 500만 원으로 좀 더 기준이 상향되어 있긴 합니다. 월 500만 원이요? 아, 연 500만 원입니다. 연 500만 원이요. 그러니까 웬만한 소득이나 알바 조금만 하더라도 사실은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박탈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이 제일 오류가 제일 많이 납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부양가족 중복공제. 아까 말씀드렸던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기본공제 쓴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놓치시는 게 요즘 해당 과세 기간 개시일 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은 인적공제로 또 불가능합니다. 이런 것들도 좀 챙기시고요. 그다음에 신용카드 과다공제입니다. 이게 헷갈려 하시는데 형제자매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포함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사용한 신용카드는 저의 공제는 불가능하죠. 그 사람이 소득이 없어도. 네. 그렇죠. 왜냐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결국 내가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물론 기본공제 대상자분들 것도 쓸 수는 있지만 그래서 형제자매는 안 됩니다. 직계 좀비 속관이 되지만. 그다음에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하는 배우자 등의 신용카드 당연히 안 되겠죠.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연금저축 과다공제입니다. 이게 좀 이제 이런 것들 사실 실무적으로 이제 이 업무를 처리하시는 분들이 실수를 하는 경우인데요. 개인 연금저축은 납입금액 40%까지 공제를 이제 72만 원 한도로 해주는데 이 이름의 표현이 비슷하게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연금저축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때는 납입금액의 100%를 공제를 400만 원 한도로 해주거든요. 이거를 혼동해가지고 차고기지에서 잘못해서 이제 세액공제를 적용한다거나 그다음에 배우자 등 부양가족 명의의 연금저축 납입액은 내가 쓸 수 없습니다. 세액공제 대상 적용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한 경우에는 해지한 과세기간의 연금저축액은 이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해지를 못한다라는 점이 뒤쪽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자금이 결국 묶이기 때문에 정말 여유자금으로만 연금저축은 넣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죠. 그다음에 의료비 과다공제 쪽입니다. 의료비 지출액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보전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 적용받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형제자매가 부모님 의료비를 나누어서 세액공제하겠다. 이런 건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한 명에게만 해야 되는 거고요. 부모님을 부양하는 한 명에게만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관련한 의료비군요. 그리고 간병비는 의료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체키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교육비 과다공제 본인의 외에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서 지출한 대학원 교육비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본인 것만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요즘 결혼 정년기가 늦어지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노산이 많아지는데 태아보험 가입을 많이 하세요. 태아보험은 태아가 아직 출생 전이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서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태아보험은 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산후조리원 비용은 200만 원 한도까지 의료비 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세액공제 포함이고요. 200만 원 한도입니다. 태아보험 궁금한데요. 기본적으로 일단 보험료 세액공제가 있나 봐요. 보험료 부분으로 우리 보험료 중에 뭐가 되는 거죠? 실비보험이 되는 건가요? 실비보험도 되지만 결국은 보험 같은 경우는 결국은 내가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한 보험료들은 대부분 됩니다. 그런데 계약자랑 피보험자 이런 조건들까지 다 한번 챙겨보셔야 됩니다. 본인이 직접 지출한 비용이 맞는지 이런 것들. 네, 태아보험은 결국에 요즘은 아이 낳기 전에 실비, 암 이런 다양한 것들, 항목들이 포함된 보험을 들거든요. 그런데 뱃속에 있을 때는 공제가 안 되는 거고 태어나면 공제가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태어나면 그 다음부터는 주민등록번호도 나오고 그 다음 말 그대로 인적공제로 내가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자로 넣으면서 태아 관련된 보험료를 지출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은 쓸 수가 있습니다. 네, 연말정산에서 자주 실수하는 사례들을 쭉 훑어봤는데요. 이 가운데서 또 연금공제 관련해서 더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연금저축 같은 경우도 매달 많이 붙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주의할 사항은 또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소득 기준에 따라서 이걸 나누죠. 그래서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기준으로 4,000만 원 이하 이럴 때는 세액공제율이 지방세 포함해서 16.5%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과세표준이 1억 2,000만 원 이하 그 다음에 종합소득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12% 적용을 받습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해서 13.2% 그런데 이 소득 기준에 따라서 그리고 나이에 따라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공제 한도가 좀씩 다릅니다. 사실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표를 한번 체크를 해보셔서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 400만 원 그리고 일반적으로 IRP 그러니까 연금저축 계좌까지 포함하고 그 다음에 퇴직연금 계좌 한도까지 포함했을 때 700만 원까지 가능하다라고들 아십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면 납부 한도액 400만 원은 연금저축 계좌의 한도입니다. 그리고 가로에 있는 700만 원은 연금저축 계좌랑 퇴직연금 계좌 한도를 합쳤을 때 7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금액에 대해서 다 전부 금액을 넣었을 때 연금저축 계좌에 700만 원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400만 원까지만 되는구나. 라는 거 먼저 체크를 하셔서 구분하셔서 컨트롤을 하셔야 되고요. 연금저축 계좌는 매달 붙는 거고요. 퇴직연금 계좌는 고정돼 있는 거 아닌가요? 퇴사하고 나서 그 다음에 넘어가는데 그냥 갖고 있는 거? 네. 그런데 IRP라는 것에 자기가 또 퍼부을 수 있기 때문에 부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공제로 활용하는 거죠. 그러면 연금저축 계좌에 퇴직연금 계좌를 나눠서 넣는 것보다 퇴직연금 계좌를 어느 정도 그냥 갖고 있는 게 더 유리한 건가요? 네. 약간씩은 그래서 그걸 컨트롤을 하십니다. IRP 계좌를 운영을 하시면서. 네. 제가 여기 이 공제 설명을 하면서 항상 사회촌연생분들이 그러면 공제일이 높으니까 막 넣으세요. 제가 이제 그거를 많이는 권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우선 사회촌연생분들은 연봉이 높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걸 하지 않아도 이미 환급액이 100%인 경우가 꽤 많이 발생합니다. 언제부터? 언제? 연봉에 따라 다를 것 같긴 합니다. 연봉에 따라요? 네. 결국은 이제 초봉이 높으면 또 이런 것들을 넣어야지만 공제액을 많이 챙기실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중도 해지를 하게 되면 받았던 공제액을 전부 반환해야 됩니다. 아, 그래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받았던 수년간의 것들도 다 반환을 해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그럼 묶여있네요. 진짜 그야말로. 묶여있는 자금이기 때문에 훈련 안 됩니다. 네. 이 공제율이 높다고 막 덥석덥석 넣으면 안 되고 정말 여유자금으로. 왜냐하면 이게 적금이 아닙니다. 적금은 1년마다 해지해서 내가 활용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 장기적 호흡으로만 정말 여유자금만 넣으시고 왜냐하면 저금을 한 다음에 자본 투자를 한다거나 주식을 한다거나 이렇게 넘어갈 때 해지를 하게 되면 기존에 있었던 걸 전부 다 다시 반환해야 된다라는 점. 운영에 대한 고민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이 연금저축계좌도 잘 운영을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세액공제를 해준다는 것 자체가 저출산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사회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개인이 해결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세금 혜택을 주겠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결국에 적금처럼 예금처럼 우리가 꺼내서 돈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정말 노후에 쓸 자금만 세액공제를 해주겠다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공적연금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까 사적연금은 권하는 차원에서 이걸 해주는 거기 때문에 결국 연금을 수급받을 수 있는 그 나이 정도까지 이걸 유지해야 된다는 점을 항상 유념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연금공제 쪽에 아까 그 표를 잠깐만 본다면요. 과세표준에서 일단 5,500만 원 이하의 세액공제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좀 낮으신 분들의 세액공제율이 15%로 가장 높고요. 1억 2천만 원 초과 시에는 세액공제율이 12%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중도 퇴사를 하셨거나 직장을 옮기신 회사원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이런 분들은 연말정산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첫 번째로 이제 9월에 만약에 퇴사를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퇴사를 할 때 기존에 이제 1년 동안 지출한 내역을 미리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가장 기초가 되는 내역들만 정산을 해서 그때 간이 연말정산을 하거든요. 그때도 환급을 받았거나 뭐 이런 것들의 내역이 이제 정산이 될 텐데 그때 그 퇴사한 회사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라는 데이터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퇴사할 때 저는 무조건 받으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퇴사를 하시는 분에게 회사가 미리 주시는 게 편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퇴사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10월에 다른 회사를 가셨다고 하면 그리고 그 회사에서 12월 31일까지 근무를 했다고 하면 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기존에 있었던 자료를 가져다 주십시오라고 할 거거든요. 그러면 1월, 2월에 바쁠 때도 전화를 해서 그 부분들의 내역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퇴사할 때 항상 뭐 그 당시에 이제 경력증명서나 퇴직증명서 받듯이 이것도 서류를 미리 받아 놓으셔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바로 옮겨서 바로 제출하면 되나요? 네. 아, 연말정산 시즌에 요청을 할 겁니다. 대부분의. 아, 그럼 가지고 있다가 제출하면 되는 거군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합쳐서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이제 퇴사할 때 깔끔하게 퇴사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니까 그러면 어떡하냐라고 이제 걱정들을 하세요. 그러면은 이 전 회사에서 받기 힘드시다 그러면은 이 회사가 결국은 2월 달에 연말정산 그런 것들을 전 회사에서 다 진행을 한 다음에 3월 달쯤에 내가 직접 그 내역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3, 4월 정도 되면. 그러면 5월 달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번거롭지만 본인이 직접 그 내역과 지금의 내역을 합쳐서 합산 신고를 별도로 하셔야 됩니다. 아, 그게 결국에 수정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아, 네. 그래서 퇴사를 하실 때 꼭 우리 직장인 여러분들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으셔야 되고요. 이걸 갖고 있다가 다음 회사에서 연말정산 시즌에 제출을 하시면 되고 만일에 이걸 못 받으셨다고 한다면, 받으실 상황이 안 된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전 회사의 연말정산을 처리를 기다렸다가 5월에 수정을 할 수 있다는 부분. 네, 맞습니다. 사업소득세 시즌에 잘 또 수정하셔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는 프리랜서분들도 많으시고요. 플랫폼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연말정산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사실 프리랜서분들은 소득 자체가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사실 연말정산을 하지는 않지만 이런 형태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요즘 많이 발생하는 형태가 월급을 받으면서 근로생활을 하고 계신데 근로소득으로 부족함을 느끼셔서 방금 말씀하셨던 프리랜서를 하시는 거죠. 대표적으로 요즘 많이 알고 있는 배달, 이런 것들. 그래서 부업으로 그런 소득이 생기시면 마찬가지로 연말정산만 사업주가 2월에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 소득들이 5월에 나오실 거예요. 5월에 절대 놓치지 마시고 본인이 홈택스를 로그인하면 내가 그런 3.3% 때는 사업소득 프리랜서 소득이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정산된 내역과 지금 프리랜서로 벌었던 소득을 5월에 합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세부대리인에게 맡긴다거나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많이들 놓치세요. 왜냐하면 그런 경험이 없으시고 연말정산은 사실 사업주가 다 해주니까 내가 할 게 없으니까 이런 프리랜서 소득도 당연히 업체가 해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있으세요. 그리고 여기 이제 제가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릴 게 연말정산 하실 때 근로자분들이 좀 민감한 정보가 사실 있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내역 중에 예를 들어서 남성이면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비뇨기과를 다닌다 아니면 내가 큰 병을 걸렸다 가족분들이 그 내역을 내가 대신 내줬다라고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역을 보여주고 싶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신용카드를 내가 얼마 썼는지 막 보이고 싶지 않을 수 있거든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연말정산 때 그러면 내가 5월에 직접 하겠다라고 해서 연말정산은 그 상황에서 그냥 끝내고 5월에 본인이 연말정산 간소서비스 내역을 가지고 직접 신고를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직장인 분들도요? 네, 맞습니다. 요즘 개인정보가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본인이 직접 하시려면 해라 라고 할 수 있는 선택권이 또 있다라는 거. 네,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 플랫폼 노동자분들 그러니까 투잡으로 이런 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좀 해보려고 했는데 사실 금액이 크지 않아서 이걸 가볍게 생각하고 종소세 때 신고 안 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받는 불이익은 뭐가 있을까요? 제때 신고를 결국 안 하게 되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바로 생깁니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무신고는 20% 과소신고는 10%가 생기고요. 그다음에 납부지연 가산세라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고하고 원래 더 추가적으로 세금이 발생할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1일당 1만 분의 2.2 그래서 계속 그 부분이 쌓입니다. 전화가 국세차고를 다 안 왔는데 이거를 안 내면 그럼 끝난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데 몇 년 있다가 전화가 오실 수도 있어요. 납부지연 불성실 가산세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8% 정도 되거든요. 3년 있다가 전화가 오면 가산세가 24% 그다음에 무신고 가산세 20% 쌓이면 44%의 가산세를 추가로 더 내야 되는 거죠. 결국 그런 불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간단한 지식이라도 꼭 꼼꼼히 본인이 직접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직장인 분들 중에서 다양한 소득원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꼭 챙기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거 챙기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게 오히려 관리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도 있을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연말정산을 할까요? 이때는 주된 근무지라고 본인이 설정을 하시고 대부분 급여가 높은 데를 주된 근무지로 보시는데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쳐서 연말정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방금 퇴사한 분들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회사에 제출하듯이 똑같이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 영수증을 갖고 와서 제출을 하면 주된 근무지에서 그걸 합쳐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노란우산 공제 같은 경우도 관심이 많으신데요. 구체적인 내용 정리해볼까요? 이게 과세년도의 사업소득 금액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우선 세법이라는 게 표현이 어려운데요. 사업소득 금액은 뭐냐면 사업소득에서 필요 경비를 차감한 이후의 금액을 사업소득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소득은 소득이라는 표현으로 끝나면 세법에서는 경비를 차감하기 전 금액 경비를 차감한 이후의 금액은 소득 금액이라고 금액을 꼭 붙여줍니다. 사업소득 금액, 즉 경비를 다 차감한 이후의 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500만 원까지 공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4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300만 원 그리고 1억 원 초과되는 경우에는 200만 원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저는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노란우산 공제는 필수다. 왜냐하면 이게 말 그대로 사업하시는 분들에게는 퇴직금 개념이거든요. 개인 사업자분들 요즘 많으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퇴사할 때 어차피 이 자금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으면 그때 뭔가를 할 때도 부담을 좀 덜 할 수 있게 공제액이 쌓여 있다가 이자도 살짝 붙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받아서 퇴직금처럼 활용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정말 이 세금 전략을 잘 짜기 위해서는 연말 정산의 구체적인 항목들에 대해서 어떻게 세액 공지를 받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그리고 홈택스 같은 경우에 또 미리 보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니까 이걸 보면서 지출 관리 잘 해보시는 것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 도움도요.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구청에 가보셔도 우리 동네 세무사 뭐 이런 서비스가 있으니까요. 구청 같은 그런 다양한 서비스들도 잘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바뀔 예정인 주택세금들도 많이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정부가 그런 규제들을 좀 완화하고 있는데 먼저 취득세부터 알아볼까요? 네. 첫 번째로 취득세 부분 완화되는 건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특수관계인. 대부분 가족 간의 거래를 특수관계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수관계인 간의 저가로 양수도라거나 증여 취득을 할 때 취득세 과세 표준이 좀 바뀝니다. 그래서 증여를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2년도까지는 시가 표준액이었는데 23년도 올해부터는 시가 인정액으로 바뀝니다. 표현이 어려우니까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나랑 똑같은 면적의 아파트가 같은 단지 내에서 가정을 해서 20억이 팔렸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 가격 같은 경우는 20억 정도일 때는 한 15억 정도라고 나올 겁니다. 한 70%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22년도에는 15억 고박이 증여 취득세율이었습니다. 그러나 23년도부터는 20억 고박이 증여 취득세율로 증여세 과세 표준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럼 20억 아래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유사 매매 사례가액을 적용을 해서 시가 인정액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증여를 할 때 취득일 전후 기간을 따져가지고 같은 나의 면적과 유사한 아파트가 팔렸다고 하면 그 가액 두 번째로는 감정평가가액 세 번째는 수용 공매가액을 말 그대로 시가 인정액으로 끌고 와서 좀 더 현실에 맞춰서 이게 말 그대로 세법에 있는 실질과세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정말 실질에 맞춰서 과세를 하겠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시세가 20억인데 오히려 내가 증여한 날에 더 가까운 날짜에 예를 들어 18억이 거래가 됐다 그러면 18억 고박이 세율로 됩니다. 가장 가까운 날짜에 유사 매매를 활용하기 때문에. 아파트가 가장 대표적이고요. 아파트가 또 같은 단지 내에서 유사 매매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주택 거래를 아파트를 많이 하니까 이 부분을 꼭 챙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2월 국회에서 취득세 중가 완화 입법을 할 예정입니다. 아직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정부에서는 강하게 드라이빙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매매 취득세의 중가세율이 완화가 될 겁니다. 매매 취득세부터 말씀을 드리면 현행은 사실 취득세율이 아주 높은 편이었죠. 그래서 살인적으로 좀 부담이 됐기 때문에 다주택자분들이 주택을 추가로 취득을 하지 못하게 만든 그런 하나의 규제 제도였죠. 현행 제도 지금 표로 나오는데 네, 맞습니다. 간략하게 볼까요? 그런데 이제 취득세의 중가를 완화하는 방향은 뭐냐면 기존에는 저렇게 3주택 넘어가면 12%까지 중가세율을 적용을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미분양이 점점 생기고 있고 고급리 시절이기 때문에 주택을 더 추가로 구입하는 게 너무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오히려 건설사들의 도미노 파산을 할까 봐 그런 것들을 염려해서 취득세 부분은 중가를 완화를 하겠다고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완화를 하는 정책에서 지금 정권에서는 모두 2주택까지는 모든 중가세율을 다 없애자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취득세뿐만이 아니라 종합부동산세도 마찬가지고 양도소득세 부분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주택 부분에 기존에는 조정대상 지역은 8%였는데 이걸 매매가역에 따라서 1%에서 3% 기존 현행대로 돌리는 세법을 할 거고 3주택부터 중가세율이 적용이 되는데 조정대상과 비조정대상 지역 때 조정대상 지역은 12%였는데 이걸 6%로 반절을 낮췄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비조정대상 지역은 8%에서 4%로 낮췄습니다. 마찬가지로 법인과 4주택자인 경우에도 12%에서 6%로 대폭 완화시키겠다고 해서 주택시장 경계를 좀 더 붐업을 해보겠다는 취지입니다. 이게 2월 국회의 입법을 통해서 적용할 예정인데 이게 소급해서 22년 12월 21일부터 잔금 지급하거나 증여 완료된 건에 대해서 전부 다 중가세율을 완화하겠다는 정책을 펼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좀 지켜봐야 되는 게 정말 이게 입법으로 통과가 돼야지만 적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12월 21일쯤에 보도자료가 나왔었는데 그때 무조건 진행하시고 나서 아 이거 무조건 통과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정말 통과가 될지는 정말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 정말 통과가 안 되더라도 제 생각에는 어찌 되었든 정부에서는 시행령을 통해서라도 한시적으로 무조건 했던 약속은 지키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 이게 법으로 입법이 되든지 아니면 한시적인 시행령이 되든지 간에 그 결정은 2월에 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네. 취직세 중과세율에 대해서 완화하는 부분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2월 국회에서 입법 처리되는지를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만 또 이번 정권의 정책이었던 만큼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육세 같은 경우는 많이 완화됐죠? 네. 맞습니다. 22년도에 대부분 마지막까지 여야가 국회에서 공방을 벌이다가 결국은 어느 정도 완화가 된 것으로 밝혀졌죠. 그래서 기본공제가 6억이었는데 9억까지 올려줬고요.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가 11억 원이었는데 12억 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세율도 큰 변화가 나서 조정대상 지역은 2주택부터 중과세율이 적용이 됐었는데 이제는 조정대상 지역과 상관없이 3주택자부터 공시가격 12억이 넘어갈 때만 거기에 대해서만 중과세율을 적용하겠다라고 세율표도 개정을 이번에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제 22년도에 세제 개편안에 제시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3주택자 이상자분들의 중과세율은 아직까지도 과도할 수 있다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최고세율이 5.7% 정도가 되기 때문에 사실 그 부담이 아직까지는 크다라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인 점이라고 좀 한다면 23년도에는 공동주택가격이랑 개별주택가격의 공시를 2020년도 가격으로 회귀하겠다. 왜냐하면 공동주택가격과 개별주택가격이 지금 너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낮춰주겠다라는 얘기니까 그걸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종합부동산세는 전반적으로 부담이 좀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그다음에 23년 7월에도 올해 22년도에 통과되지 못했던 종합부동산세 개정안들을 똑같이 또 내놓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부담도 상대적으로 좀 완화될 것 같기 때문에 다주택자이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예의주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세금 가운데서 매매, 특히 매수를 할 때 취득세와 보유 당시에 보유세 같은 경우는 2주택까지는 어느 정도 완화되는 방침으로 가고 있고요. 보유세는 확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도를 할 때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결정됐나요? 네. 우선 지금 윤석열 정권 들어오고 나서 양도소득세 바로 정책을 푼 게 하나 있었죠. 22년 5월 10일부터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주택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했는데 최근에 나왔던 2023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이 중과 배제하는 거 한시적 유예하고 있는 걸 1년 더 늘리겠다라고 우선 밝힌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23년 7월에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근본적인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예전에 노무현 정권에서 이명박 정권으로 넘어올 때 이명박 정권에서 중과세율이나 이런 것들을 완화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거와 똑같이 중과세율을 폐지를 하거나 아니면 2주택까지는 중과세율을 아예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정책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매도할 때 세금을 뭘 내는 거죠? 중과세율이 적용이 안 되면 일반 세율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세 부담이 아주 한층 낮아집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중과세율은 일반 세율에다가 장기부의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중과세율을 적용을 받으면 첫 번째로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을 때 빼주는 장기부의 특별공제를 안 빼주고요. 그다음에 세율이 3주택 같은 경우는 30%나 더 추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높은 세율이 45%인데 거기에 30%가 추가되면 세율이 75%. 거기에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7.5%가 더 추가되기 때문에 82.5%의 높은 세율을 적용을 받았었습니다. 과거에는. 그 부분이 거의 다 사라졌죠. 그러면 차액이 생기면 그 가운데 거의 80%를 다 세금을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양도차액이 너무 높기 때문에 양도를 엄두를 못 냈던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아예 묶여버린 상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누가 매도를 하겠나요? 그래서 대부분 증여를 엄청나게 많이 했었습니다. 맞아요. 내가 팔지는 못하지만 자녀가 주택을 살 여력이 안 될 테니까 자녀한테 증여를 해주자. 이런 포지셔닝을 많이 짰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23년 1월 5일자로 이 조정대상 지역이 거의 다 해제됐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정도만 남았기 때문에 사실상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았을 때 중가세율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이 부담이 거의 다 사라졌다고 보셔도 무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분양권하고 주택, 입주권에 대한 단기 양도소득세율도 20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해서 지금은 단일세율로 70%, 60% 이랬는데 이걸 좀 낮춰주겠다라고 해서 좀 부담이 완화될 것 같습니다. 전매 제한도 기간이 많이 완화되고 있기 때문에 어찌 됐든 분양권이나 입주권이랑 거래도 최대한 활성화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외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등록임대주택이 기존에 아파트는 없었는데 이걸 다시 좀 살려보겠다라고 해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 같은 경우 10년 장기 매입 임대를 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세제 인센티브, 예전에 줬던 취득세 감면, 재산세 감면들을 좀 적용을 해보겠다라고 지금 암만 나온 상태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다양한 안이 최근에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뉴스 보시고 그 다음에 여야가 다 합의가 필요한 부분도 많습니다. 정말 발표한 것만큼 모든 게 다 확정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확정된 세제 개편안을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게 나오는 시기가 올해 7월이군요. 첫 번째로 세제 개편안이 나오는 건 7월이고 국회에서 가장 먼저 지금 2월에 아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했었던 것들을 빨리빨리 바꿀 수 있는 건 논의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남아있는 내용 있으신가요? 나머지 부분 전부 다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2월 국회 때 먼저 가장 많은 부분들이 이제 좀 이슈로 확정이 될 거기 때문에 그때 확인을 하시고 나서 뭔가 움직이셔도 충분하실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세금이 부동산 시장에서 큰 영향을 줍니다. 세금이 올라가면 사실 시장이 그렇게 침체되지 않았을 때는 그 세금이 부동산 매매 가격으로 설정, 플러스돼서 설정이 된다고 생각을 할 정도로 그 세금 자체가 부동산 시장에서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데요. 일단 지금 양도소득 중과 완화는 일부 일단 지난해 5월부터 시행이 됐고 또 이후에 좀 미뤄진, 연장된 그 내용들이 있지만 좀 더 추가된 양도소득세의 중과를 완화하는 내용들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올해 2월과 7월에 세제 개편안 확정된 내용들을 잘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진짜 핫 이슈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금리도 이제 어느 정도 올 만큼 왔다고들 많이 생각을 하시고 또 세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따라서 포지션을 정하겠다는 분들 많으시죠. 그리고 금리가 다시 또 약간 낮추는 분위기로 지금 가장 최근에 그런 포지셔닝이 생기니까 예금이나 대출 금리가 좀 낮아졌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을 이제 좀 시장에서 느끼니까 다시 한번 이제 시장에 뭔가 화랑을 좀 돋굴 수 있는 약간 그래서 매수나 매도에 대해서 생각이 다시 생기시는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개정세법 가운데서 2월과세에 대해서도 좀 간략하게 개정사항을 알아볼까요? 네. 2월과세는 이제 증여자가 증여한 이후에 수중자가 부동산 같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부동산이랑 입주권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증여하고 나서 5년 이내에 만약 양도를 하게 되면 1억 원짜리였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부동산이. 그리고 증여를 할 때 6억 원이라고 가정을 해볼 텐데 왜냐하면 배우자 간의 증여는 10년간 6억 원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6억 원까지 증여를 해도 증여세는 0원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받고 나서 그리고 이분이 이 취득가액이 6억 원이 설정되기 때문에 바로 팔아버리면 6억 원을 양도소득에서 0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를 말 그대로 이제 이런 제도는 말 그대로 이 도관을 활용한 탈세다라고 봐서 2월과세 제도가 6억에서 6억으로 계산한 거 하나와 예전에 증여자가 취득한 1억 원과 6억 원의 차익인 5억 원으로 계산한 것 중에서 큰 걸로 세금을 매기는 게 2월과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짧은 기간 내에 팔아버리면 이거 결국 도관을 활용해서 탈세를 한 게 아니냐라고 보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 기간이 근데 5년이었습니다. 5년 이후에 팔아야지만 1억 원의 예전에 증여자 취득가액으로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6억 원을 가지고 순서히 계산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23년도부터는 10년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23년도부터 증여를 하고 나서는 이 증여자가 양도를 하고자 하면 본인의 제갑을 통해서 양도를 하고자 한다면 10년 있다가 양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 기간이 너무 늘어나서 22년도에 증여를 하려는 분들이 엄청 세도를 했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런 2월과세를 감안했을 때 증여세 관련해서 팁이 있다면 한 가지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약간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제도 세제 개편안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사실은 체크를 해서 본인의 전략에 맞는 건지를 앞서서 행동을 하시는 게 가장 최고입니다. 미리미리 가장 빨리 체크하는 건 어떤 방법이죠? 사실 뭐 다양한 이런 좋은 채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토마토 TV처럼 이런 데서 이제 이런 안내를 했을 때 그 부분들을 좀 항상 유념해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제 개편안이 그리고 7월에 대부분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안이 확정되는 게 그 다음 년도부터 시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제 개편안 때 본인에게 활용되는 세제 개편안이 있으면 그리고 자기에게 불리하게 바뀌는 게 있으면 빨리빨리 체크해서 그때 뭔가 스위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도세 2월 과세가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됐고요. 또 구체적인 금액과 적용 사례들에 대해서도 내용 들어보면서 2월 과세 개정안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연말 정산부터 부동산 관련 세금 그리고 2월 과세까지 의견 확인을 해봤습니다. 장원 세무사의 대표 이장원 세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배워야 산다에서 세금 알아봤습니다. 잘 벌고 잘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세금 지출에 대해서도 정말 신경 많이 쓰셔야 하는데요. 오늘 그 시간 도움되시는 시간이었길 바라겠습니다. 배워야 산다에서 또 외부 출연자가 나왔을 때 제가 함께 진행하면서 또 구체적인 내용들, 꿀팁들 제가 잘 캐치할 수 있도록 질문 많이 드릴 테니까요. 시청자분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유튜브 채팅창 오셔서 궁금하신 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저녁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